오늘의 약국TV 백세건강연구소 김현욱입니다. 신체는 신진대사를 통해 땅, 대소변 등을 배출합니다. 이러한 배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중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방광염은 여성환자가 90%에 달하는 질환입니다. 여성의 절반 정도가 일생중 적어도 한 번은 앓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방광염은 생식기 주변의 세균이 요도를 거쳐 방광으로 침입,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방광염은 초기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 방광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1년에 3회 이상 방광염이 발생하면 만성 방광염입니다. 방광염이 있으면 소변을 제대로 보기 힘들거나 통증이 있어서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간혹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방광염 환자에는 여성이 많은 것일까요? 여성의 요도는 약 4cm로 남성보다 짧기 때문에 세균의 침투가 쉽기 때문입니다. 심한 스트레스나 과로, 폐경 이후 약해진 요도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방광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방광염에 걸리면 하루에 8회 이상 소변을 많이 보거나 배뇨 후에도 소변이 남은 것처럼 잔뇨감이 느껴지며 배뇨 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피가 섞여서 나오거나 갑자기 참을 수 없이 요일을 느끼기도 합니다. 발열이나 오한 등의 전신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광염은 대부분 1에서 3일 항생제를 복용하면 낫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광염이 생기기 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수분을 부족하지 않게 섭취해서 체내 세균을 잘 배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변이나 배뇨 후 신체 앞쪽에서 뒤쪽으로 닫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잦은 세척은 오히려 정상 세균을 감소시켜서 나쁜 세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너무 잦은 빈도로 세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참는 습관은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산음료는 방광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누리약국TV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건강 정보가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김현욱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